가슴 아파도 죄송합니다. 박수 들으면 노래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. 어떤 무대 보여주실 거예요? 한번도 대한민국 장르에는 잊지 않았던 음악입니다. 발라댄스입니다. 발라댄스요? 그게 뭐죠? 노래 감성은 발라드인데 주체할 수 없는 이 댄스의 기운 때문에 발라드와 함께 댄스를 접목시킨 국내 최초의 발라디아오.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너는 별빛보단 화나진 않지만 죄를 범하여 타락한 천사 그 타이틀을 가진 네 명의 이름을 대보드로 우리 수근이. 네. 라스트 무르스트 칸 벨라무스르가바만 수트 파파카 섹두룸 가마스드라 카파스티비. 수근 씨 안 보이니까 일어나서 대답해 주십시오. 네? 까치발 드셨습니까? 까치발. 자리에 오기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. 가유재 출신이기도 하고요. 사실 뭐 저는 사실 솔로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저는 사실 솔로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. 들어가세요. 아 정말. 아 정말. 아 정말. 아 정말. 아 정말. 아 정말. 허벅지 맞았어. 허벅지. 허벅지 맞았어. 허벅지 맞았어. 허벅지 맞았어. 아 진짜. 아니 와 이거네 왜 respecting.. 아우 자ista 미안해. 다리 누가 맞았어. 아ysz그 patriotist. 부끄러워.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받아주세요 가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 전달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을 얘기하면 지역이 정확하게 귀에 들리게끔 해주는 것도 있네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막시를 어쨌든 그래도 12초! 지금까지는 2배씩 들어야 되겠네 수근이 24초여야 돼 그럼요 나는 수근이 믿으니까 노래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? 그럼 해도 돼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와우 에블바디 모두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헤이 스튜디언 미 트루스미 트루스미 유 캐슬 킹캐슬 캐슬 철빈도 져야합니다 철빈도 져야합니다 정답 정답 키스 와우 디즈니즈 육 20초 마이크 내 총 뿅 뿅 하단아 클라스 유리 아 이거 방탄 유리야 사이 조개 트루스미 과일 차례데 히트 힘들게 싱어원 스티빈 깜짝 사고